자 네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썰 여러분 우리가 현재 온라인 사회에 살고 있고 온라인 문화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문화를 접하지 않은 사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온라인 문화를 전적으로 믿고 온라인 문화를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엄연히 따지면 온라인 문화 맞죠? 실제로 보지 않고 이 가상의 어떤 네트워크 상에서 실시간 방송을 접하고 있다는 거 맞죠? 그런데 온라인 문화를 제가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온라인을 이게 우리가 접할 때 나한테 필요한 대로 나한테 유익한 대로 이 적재적서에 활용해야 우리가 정말 잘 썼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적재적서에 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너무 여기에 빠져가지고 실제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특히 온라인 찌라시 그린을 아낀다거나 거기에 시간을 써가지고 괜히 막 기분만 잡치고 괜히 선동당해서 정말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온라인 찌라시 카드라 이렇다라 이런 얘기 있죠 특히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가 보면 이게 쓸데없이 그럴싸하게 지어내는 글들이 많아요 지어내는 글들이 많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낚이고 그런 거에 굉장히 시간과 자기의 에너지나 감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뭐 어떤 연원이 될 수 있고 그게 어떤 나름의 어떤 좋은 또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아닌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온라인 찌라시 글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일회의비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 보면 여기에 너무 빠져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클레인 배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클레인 배원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너무 거기에 빠져있지 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클레인 배원님 특히 님은 더 그래야 돼 님이 있잖아요 그 내가 님한테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님은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님이 님도 이제 좀 이 사회생활 잘하고 좀 사람들하고 좀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을 좀 기피해야 돼 기피해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인정받아봐야 아무도 인정 못 받아요 님 또 거기 왔다 갔다 거렸죠 클레인 배원님 며칠 안 보는 사이에 어 그 사이트 또 왔다 갔다 거렸죠 아무튼 안 하시는 게 도움될 겁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좋아해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자 온라인 찌라시의 대부분은 말 그대로 찌라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대로 사실 확인 안 된 게 많습니다 사실 확인 왜 보면 온라인에서 이제 보면 정상적인 사람도 있는데 특히 커뮤니티 같은데 특정 사이트 같은데 보면 이런 말씀들이 그렇긴 하지만 과연은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비정상적인 어떤 사고를 가하신 분들의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레인 변호인도 많이 봤죠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클레인 배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특히 특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상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정상의 글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부분별한 글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막 찌라시들 많아요 뭐 어떤 뭐 했더라 뭐 했더라 뭐 누구 누구 어디 산다더라 누구더라 어디 나왔다더라 이런 얘기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의 대부분은 말 그대로 찌라시입니다 찌라시예요 그냥 사실이 아닌 것도 많고 지어낸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지어내는 글들을 만들까 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클레인 비원이 안 지어낼 것 같으면 안 적으면 되는데 왜 지어내려고 할까 관심 받으려고 하는 관심 온라인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 받으려면 뭔가 적어야 되니까 반응 얻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유익한 정보 조금이라도 이 사람한테 올바른 정보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런 생각은 1도 없고요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적으면 얼마나 반응 얻고 얼마나 많이 낚일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찌라시가 왜 이게 안 없어지냐 하면 왜 근절이 안되냐 하면 이렇게 순진하게 낚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럴싸하게 적고 그럴싸하게 포장해버리면 어 이거 진짜 갑네? 하면서 그냥 그럴싸하게 믿어버린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약간의 의심조차 안하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아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싶다 아 그런가 싶다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얼차당포 안 하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온라인 찌라시의 목적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데 이 목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뭔가 새로운 사실을 명확하게 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나서 이 사람한테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얻어가는 공간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아닌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뭐 일단 카페 같은데 보면 무조건 좋은 글만 있는 줄 아십니까? 무조건 올바른 것만 있는 줄 아세요? 올바르지 않은 글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럴싸하게 적으면 그걸 믿어버려요 일부러 댓글 많이 얻으려고 좋아요 많이 얻으려고 막 목수거는 사람도 있다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올바른 글을 적기보다는 자극적이고 약간 도발적인 글을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댓글을 달거든요 의외로 보면 정말 개념글이거나 정말 유익한 정보를 다하는 사람들도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댓글을 많이 안 달아 뭔가 자극적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런 거예요 찌라시를 쓰는 목적은 뭔가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주므로써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코코디몬이 무엇에 막았습니다 코코디몬이 이 글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할까 얼마나 나에게 관심을 줄까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낚일까 이게 목적이에요 뭔가 이 사람들한테 올바른 쪽으로 내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 그냥 어떻게든 낚이게 하려고 쓰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온라인에서 찌다식을 주구장창 써봤자 현실에서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겁니다 네 아무도 안 알아줘요 누가 알아주는데요 자 클레인비언니 하나 클레인비언니님 거기서 활동을 했잖아요 현실에서 알아준 사람 있습니까 야 니 유명하네 야 부럽다 야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좀 너처럼 좀 온라인에서 좀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야 인기인이 되었으면 좋겠네 야 연예인이네 완전히 한 명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건 할 말 할 수 어떻게 됩니까 온라인 시라시 그레인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 빠져가지고 못 나오잖아 본인이 못 나오잖아 맞죠 못 나와가지고 허우적대잖아 그 허우적대는 걸 내가 건져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잘해야겠죠 어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앞으로 좀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그때 님이 그 얘기 안 했으면 못 나왔을 거 아닙니까 계속 허우적대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든 좀 아니 나중에 나중에 지금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거기서 만약에 님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얘기 안 해줬으면 계속 거기서 관심 받고 유명해지려고 글쓰고 막 활동했을 거 아닙니까 어 님도 생각해보세요 오늘 게이지가 좌우 보인다고 괜찮아요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뭐 원래 이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이 무조건 뭐 다 채운다 이건 아니에요 못 채울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갑을 강제로 얘기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맞잖아요 어 오늘 13만원 더 채웠네 여러분 두 당 만원씩 알죠 거둡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 깡패도 아니고요 뭐 좋은 대로 받는 거죠 예 못 채울 수도 있는 거죠 뭐 다 채울 수도 있는 날 고기가 맨날 뭐 글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잡힙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맞죠 가게가 맨날 열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뭐 매상 다 채우는 것도 아니고 아니 괜찮습니다 뭐 아무튼 그 이 클레인 배우님이 경험해봤으니까 3번에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 사회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현실이란 부분은 부정을 할 수 없어요 현실이란 부분은 무조건 닫고 살 수 없어요 맞잖아요 내가 온라인에서 아무리 관심을 받아도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려면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든 부딪혀야 되잖아 맞죠 플레인 위원님이 만약 고깃집 아르바이트 하려면 고깃집 아르바이트는 사냥님하고 거기 같이 일하는 뭐 동료분들하고 거기서 거기서 이제 고기를 사가는 손님분들하고 말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 장 아르바이트 하는 그 장소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이 불쩍 다수의 사람들 그 기사 버스 기사진다고 마주치면서 가야 되잖아 맞죠 현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얼굴을 보면서 거기서 얘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계속 이제 부딪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온라인에서 이만큼 유명하다고 해서 그거 알려 해봐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어 어 너 정말 유명하네 야 대단하다 네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하긴 커녕 너 그딴 거 왜 아냐 야 너 몰라 너 이럴 줄 몰랐다 어 DC 활동이 나오고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어 오히려 걔 이런 소리가 듣겠죠 이런 소리 들을 거 같으니까 섣불리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맞죠 클레임위원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클레임위원님 만약에 아르바이트나 돈 벌었을 때 내가 뭐 특정 사이트에 활동한다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있어요 섣불리 못하잖아 맞죠 괜히 했다가 보조도 못 건진 거니까 괜히 했다가 나한테 오히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플레임위원이 그렇게 온라인 찌라시 글 쓰면서 본인한테 도움된 거 있었습니까 본인한테 솔직히 뭔가 큰 도움됐다 얻은 게 있다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뭐 하나 건진 건 있다 나름 어 수익이 있었다 유익함이 있었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마취 찾은 거 말고는 없다고요 아 맞다 온라인 찌라시 글 칼이니까 마취 글 때 있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어 봐봐요 온라인 찌라시 글 뭐 400개 500개 1000개 써봐야 현실에서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현실에서 오히려 현실에서 안 알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는 알면 안 되죠 되도록이면 맞죠 현실에서 되도록이면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배에서 활동한다고 칩시다 1배에서 활동했을 때 현실에서 이걸 내가 1배에서 뭐 뭐 나를 유명한 사람이다 닉네임은 누구누구 활동한다 레벨이 높다 이미 글은 4,500개씩 올렸다 누가 좋아할 거야 회사에 잘리지만 다행이야 맞지 않아요 온라인에서 찌라시 글만 순전히 믿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다 특히 이거는 뭘 보고 얘기하냐면 요거 여러분 이거 공감하십니까 4번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유튜브 광고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광고 중에 사실 눈살 찝혀지는 광고도 있거든요 어떤 광고라도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광고도 많습니다 대놓고 구라를 치는 것들 구라처럼 보이는 것들 솔직히 요즘에 관람 간 거 엄청 많아요 세수 없이 많습니다 맞죠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특히 보면 뭐 블로우 같은 데 보면 맛집이라고 홍보하는 것들 많아요 맛집이라고 홍보하는 것들 근데 막 그런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맛집이라고 가봐서 맛집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 맛집 검색하면 상위 링크된 거 조작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상한 게 그런 거야 아니 맛집이라 켜놓고 보면 맛집이라고 해놓고 보면 내가 모르는 곳이에요 내가 그 동네 사는데 몰라 그 동네 몇십 년 살았는데도 그 동네 맛 맛집이 몰라요 그거 돈 받고 조작해 준 사람 있다고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해외 같은 데 가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해외 같은 데 가도 막 휴양지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 유명하다고 가봤는데 막상 내가 가봤을 때 아닌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뭐 사형 휴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터넷에 뭐 뭐 헬스 기구나 뭐 약 같은 거 특히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뭐 옷 같은 거 맞죠 그런 것들 친구가 식당을 해서 알게 됐다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현실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직접 가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인터넷에 그렇게 눈속이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찌나시 눈속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실제로 맛있고 맛집이라고 하면 이미 우리가 온라인에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차라리 주변 사람들이 맛있다 카고 맛있다 카고 속에서 가볼 것들이 더 맛집이 많아 인터넷에서 맛집이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인터넷 맛집들은 웃긴 게 우리 동네 근방에 있어도 이 동네가 맛집이었나? 라고 속이 좀 속으로 갸우뚱거리기 하는 집들이 많아요 맞죠? 그리고 맛집이라는 것도 보면 만들어지지 얼마 안된 곳이야 어떻게 만들어진지 얼마 안된 곳이 어떻게 맛집이 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맛집이라는 것도 보면 하나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내가 다 모르는 곳이에요 그렇지 내가 모르는 곳이야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개업한지 얼마 안된 곳이에요 1년도 안된 곳이야 1년도 안된 곳이 어떻게 단시간 안에 맛집으로 될 수 있어 보통 맛집이라고 얘기하려면 개업한지 적어도 한 3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어떻게 개업한지 두세 달밖에 안되도 어떻게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나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 그 블로그나 사진에 나왔던 음식하고 실제 나왔던 음식하고 달라요 아니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달라 뭐 사장님의 어떤 그런 서비스나 어떤 매장의 어떤 그런 친절한 게 달라 그럼 저기에 나와있는 거 뭐고 내가 먹었던 거 뭐가 되는 거지? 내가 경험한 거 뭐가 되는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맛이죠 맛 맛 아닙니까? 물론 이 맛이라는 게 사람의 입맛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탑니다 누구는 맛있겠지만 누구는 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먹어놓고 실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맛집이라고 하면 엄청 맛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중간은 하겠지 중간 정도는 가겠지 그 정도는 맞추겠지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 맞추는 집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정도도 못 맞추는 집이 뭐 맛집 뿐만 아니라 왜 조이스틱 같은 것도 그랬어 내가 경험했던 거 조이스틱 조이스틱도 내가 예전에 그 첫 번째로 썼던 스틱이 있는데 그 스틱이 막 평점이 너무 높은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최고다 하면서 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패드기 쳐버렸잖아요 참고로 저만 패드기 친 게 아니라 패드기 친 사람도 많습니다 그 유명하신 분이 케인님도 그 스틱을 썼습니다 지금 스틱 말고요 방송 초창기 때 썼던 스틱이 있습니다 어떤 스틱이라 제가 굳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스틱 쓰고 나서 너무 하다가 짤빠짢다 와가지고 채용식 했잖아요 근데 그거 뭐 인터넷 후기 같은 거 보면 다 잘 돼 있어 엄청 잘 돼 있어요 내가 막 안 좋다고 말하는 게 민망할 정도예요 그러면 인터넷 후기만 보고 날 보잖아요 그럼 난 또라이야 누가 봐도 또라이에요 근데 나 같은 또라이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 봐도 또라이 저기 봐도 또라이야 그럼 누가 또라인 거예요 누구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저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쓰고 있는 사람 실제로 쓰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써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잠깐 써본 거 아닙니다 2년 넘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라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거짓말을 한쪽으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사용 후기라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인터넷에 물건 살 때 사용 후기라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거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많이 맹신하지 마요 진짜로 내가 사용 후기 믿었다가 디톡스 마주주기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용 후기 보고 아 사용 후기 좋네 야 평 나쁘지 않네 아 이거 사야겠다 샀다가 실망한 경우 많잖아요 맞죠 아니 블로그 이런 거 막 후기 보고 아 정말 괜찮네 야 죽이네 역시 후기 보고 사야 돼 그래서 후기 보고 샀다가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아 당했다 아 당했다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영화도 그런 경우가 많죠 영화도 굉장히 많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 특정 사이트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네 영화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영화였어요 부산행 부산행 와 나 그 부산행 이 천만 넘겼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액면가는 10만도 겨우 넘길 영화데 그 천만 넘겼잖아 맞죠 완전 홍보를 떡칠해 해가지고 맞잖아요 만약 지금 개봉했으면 한 백만도 안 받겠지 그러니까 웃긴 게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에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진실을 어디 가든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좋게 좋게 포장해주는 곳은 너무 많습니다 안 좋은 것에 좋은 것으로 포장하는 곳은 너무 많아 근데 진짜 진짜 제대로 된 것을 얘기하는 곳은 없어요 솔직히 까구만 해서 뭐 제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좋게 포장해주는 채널은 많아 좋은 얘기를 뭔가 포장해서 얘기하는 건 많은데 정말 있는 그대로 까발려주는 채널은 또 별로 없어 안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채널이 약간 매니아틱한 게 뭐냐 하면 전 약간 제 채널이 어떻게 보면 약간 대중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제 자신도 아는 게 사람들이 패트폭력을 듣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뭔가 좋게 얘기해주고 좋게 좋게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건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처럼 있는 그대로 그냥 스테이트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또 뭔가 거부감 느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전 이렇게 그냥 마이 스타일을 구집할 거예요 아무튼 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는 많은데 알찬 정보는 없어요 알찬 정보 정말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보는 없어 정보인 척하는 정보는 많아요 정보인 척 정보인 척 정보가 아닌 정보는 많아요 맞죠? 영화 같은 것도 영화 같지도 않은 건 명작도 아닌데 명착이 척하는 그것도 엄청 많아요 저는 솔직히 척만 넘은 영화 중에 명작이라고 말했을 영화 몇 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척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명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나는 척만 넘으면 무조건 대작 명작 침을 붙이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게 마케팅으로 사람들한테 입소문 때문에 끌려가지고 맞지 못해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특정 누구만 꽂혀가지고 아니 마케팅을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특히 영화에서 마케팅 바디 경쟁이 심하잖아요 맞아 스크린이나 마케팅 바디 그거 먹혔던 영화가 부산행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가고 나오면 나 이 영화를 왜 봤지? 이게 뭐 대작이라고 이게 뭐 유명하다고 이걸 왜 봤지? 그때를 왜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그렇게 엄지손가락을 올렸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잖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겁니다 온라인 찌라시 글 중에 조작된 글들 많다 조작된 글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라 진실인 것처럼 재미없는데 재미있는 것처럼 맛없는데 맛있는 것처럼 못 만들었는데 잘 만든 것처럼 포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맞죠? 언제부터 사람들이 블로그를 맹신하지 않는데 아직도 근데 블로그라는 거 믿고 보는 사람들 많아요 아는 경우도 많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왜 과장되고 조작돼서 왜 쓰겠어요? 돈을 이렇게 좋게 좋게 해주면 뭔가 받는 게 있으니까 쓰는 거겠죠? 받는 게 있으니까 맞죠? 오히려 난 기업들이 맛집이란 게 있으면 좀 객관적으로 써줄게 객관적으로 너무 획이라든 게 똑같으니까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맞죠? 아니 무슨 맛집 블로그 같은 데 보면 다 맛있대요 어떻게 가는 음식점마다 다 맛있을 수가 있지? 음식이라는 게 어떤 음식점은 내 입맛에 안 맞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는 적적 100군데가 100군데가 다 맛있어 다 맛있다니까요 여러분 100군데 식당 가면 100군데 식당이 다 맛있습니까? 그 중에 맛없는 식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입맛하고 안 맞는 식당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가는 적적 다 맛집이야 무슨 뭐 로드맵이니까 무슨 뭐 뭐 치트 쳤습니까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맛집이란 거 자체가 그 사람한테 맛집이 될 수 있겠지만 나한테도 맛집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잖아요 음식이라는 게 입맛이란 취향 차이가 확실하게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워낙에 이 과장 광고나 조작된 것들이 많습니다 블로그 보면 그냥 길가다 아무데나 들어가서 먹으면 맛집이어야 할 수준이라고요 일단 맛집이라고 하려면 제조조건이 있잖아요 일단 오래돼야 돼 연식이 오래돼야 돼 맞죠? 20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굳이 블로그가 아니어도 내가 들으면 알만한 가게여야 돼 블로그를 통해서 처음은 안다 그리고 가게가 지어지지 얼마 안 됐다 그건 맛집이 아니에요 무조건 맛집이 아니야 창업했으니까 어떻게 홍보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냥 홍보하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으니까 맛집이라고 홍보해야 오잖아요 근데 어디 웃긴 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에 그런 거 있었어 예전에 족발집 창업했는데 여기저기 너도 나도 먼저 족발이래 창업행 이제 같이 시작하는 족발인데 무슨 먼저가 어디 있어 장충정도 아닌데 족발집이 다 저기도 먼저 저기가 먼저 돼 무슨 개나 소나 다 원조야 이게 무슨 그리고 지어집 이제 창업해놓고 50년 전통이래요 어? 50년도 그러면 창업하기지 50년도 도대체 뭐한 거야 도대체 어? 그 사장님 보면 아무리 봐도 액면가래서 50년이 아니에요 30년도 보이는데 50년 뭐 이키베이터 안에서 뭐 족발을 배우셨나?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족발집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거 원조래 원조 어? 국밥집은 원조 원조가 무슨 전국에 수십만 곳이야 하하하하 원조 원조가 굉장히 흔한 말이라니까요 맞죠? 50년 전통 아니 50년 전통이 되고 50년 5년도 못 버텨 근데 어떻게 된 게 아니 근데 50년 전에 이 가게에 있는 적은 나 본 적이 없는데 50년 전에 아니라 당장 2, 3년 전에 여기 가게가 오락실이었는데 PC방이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50년 전통이래 50년 어? 무슨 독발집 보면 50년 40년 전통이래요 아니 그 앞전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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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다른 가게였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크 그리고 만약에 사 먹잖아요 족발 가서 사 먹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이건 전통이 아니야 이거는 누구한테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어?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만든 음식이야 뭐 그런 것도 많잖아 여러분들 얼마나 어이가 없는 겁니까 진짜 사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 나 참 정말 이게 참 왜 그 옛날에 그 옛날 노래 중에 우리 신신해 선생님이 부른 노래 중에 세상은 요리균 가사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진짜 짜가가 판친해 진짜 어? 이제 온라인에 짜가가 판친해요 짜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차라리 있잖아 나 그런 생각됩니다 찌다시를 많이 보는 것보다 차에 아예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보는 게 안 보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낚이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손에도 안 보고 살려면 차라리 많이 보는 것보다 많이 접하는 것보다 안 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당하지 마자는 게 현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온라인 찌라시에 대해서 너무 그냥 보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너무 많이 보려고도 하지 말고 이게 많이 본다고 무조건 구별하는 게 생기지도 않아요 오히려 많이 보면 벌써 더 헷갈립니다 대니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블로우 같은 거 많이 보면 어디가 맛집지 내가 알고 있는 맛집이 진짜 맛집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헷갈려요 헷갈린다니까 맞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다 제대로 팩트를 알고 있다 하면 그 외에 건 믿지 마세요 그냥 오히려 보고 나면 시간만 아깝고 헷갈립니다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찌라시 그래 1에 비하지 마시고 낚이지도 마시고 관심도 주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